렛츠 포! 자, 일자 세워주면 살짝 철거, 건물주도 하라고 병룡이 떨어져서 자격을 철거해야 돼, 오늘 여기에서 돈 들어가잖아? 직접 하려고 해 셀프 관련돼서 이거 어떡하냐? 그냥! 이거 마시면 돼, 폼만 있으면 가져! 아이가 죽였어, 그냥 폼으로 뒤로! 뒤로! 가는 거야! 가자! 제가 안 가지, 얘가? 아! 이음새를 잘랐네, 이음새를! 동마불이와 일체로 제가 싸는 곳이 여기 이음새불이라 주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두꺼워요 이음새를 피해야 돼 이쪽으로, 이쪽으로 공략해 이쪽으로 다시 공략해, 피해서 도망친 들이 너무 좋아! 이음새불이 너무 좋아! 그겁니다! 저거 못했고, 도망친 그 생각을 안 했고 너무 좋아! 그거를 도망친 이런거요 옆바닥을 잘랐지? 턱도 더 잘라 손질도 다짓기도 말고 잘라버려 회장님이 이거 성형을 맞춰야 된다니 아 이게 잘해 아 진짜 정리해 힘들어 끊기만 해 많이 받았으면 레츠 고 어! 빠르고 흥물들에서 볼 수 있는 빠르고 이걸로만 이렇게 여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흥미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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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은 흥미로워 흥미로워 어? 오오 저의 모든 빛이 없대로 다 흥미로워 이 정도만이야 흥미로워 흥미로워 여긴 오 오 여긴 말이야 형 흥미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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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흥미로웅 흥미로워 사장님 50만원 벌어진다 내 시도에다 100만원 있잖아 이거 흥미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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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산다고 풀먹고 탔 거 같아 우리에다 따로가 있어 나머지 대상 중도 싸우고! 절망에 싸우는 거야! 갈게요! 오케이! 여기까지! 이 가닥에 다 벽 지시대가 있고 있어요. 이거 단종기를 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, 이런 걸로 원래. 그냥 빠지고! 됐어! 이렇게! 여기도 똑같아! 다 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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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매일 다 빠졌죠? 나머지 얘네들을 드라이버로 타는다! 동력한 방암에 뽑아주시면 돼, 그냥! 장구리! 이렇게! 이렇게! 장구리로! 장구리! 됐! 이렇게 하는 거! 끊기! 잘자! 자! 한눈! 나를 잘해! 나를 잘해!